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레입니다. 자 오늘은 2년만에 아니 근 2년만에 이제 포탈 공략으로 찾아뵙는데 포탈1이 예전에 공략을 해놨는데 그 2년전인가? 어쨌든 그때 실술해서 게시판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공략을 하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하프라이프 공략도 끝내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한 3년간 안하고 있나? 4년간 안하고 있나? 방금 연습하고 왔으니까 실수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이번엔 좀 더 완벽해보려고요. 뭐야 이거 이거 라디오 도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략 안할게요. 이번엔 저번에도 안했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실험실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큐브가 떨어지고 큐브에 맞을 수도 있으며 뭐 그렇다네요. 나중에 터렛도 나오니까 아마 포탈 아시는 분은 다 아실겁니다. 터렛을 내서 자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끊기지? 자 여기에서 포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큐브를 이용해서 저 스위치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죠. 이게 엄청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응용이 돼서 나오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저걸 이용한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포탈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큐브가 여기 있죠? 요거 다음에는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바로 큐브를 덥석 해주시고 젠장. 방금도 이러더니 설명하느라 좀 타이밍이 늦었네요. 어쨌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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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로 갑니다. 그럼 바로 이거 가져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위치에 딱 내려놓고 기다려서 가면 되겠죠. 아직까지 쉬워요. 포탈원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포탈2처럼 길을 찾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올라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휴대용 포탈건이 나옵니다. 여기 글라도스가 하는 말은 씹어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저 휴대용 포탈이에요. 휴대용 포탈건 이게 파란색 포탈만 이렇게 심어주는 건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기를 모아서 찡팡하고 쏘지만 저희가 잡을 때는 딜레이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자 이대로 나가주시다. 나가자마자 얘가 친절하게 포탈을 쏴줘요. 이렇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와서 포탈을 포탈을 잡아? 포탈건을 잡으시고 여기 벽에 아무 곳에나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탈의 또 중요한 개념을 배우셔야 되는데 포탈은 이 하얀색 면 그러니까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이 월석으로 이루어진 벽에만 생산할 수 있어요. 포탈을 이런 금속 재질 그러니까 이런 월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재질에는 포탈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드? 원그리드? 아 그리드는 허가되지 않은 장비 허가된 장비 외에 모든 것을 전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탈건은 허용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드에 지나가면 이거는 아직 살아 뭐라고 해야 돼? 이 포탈건은 살아남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생성했던 포탈이 이걸 그리드를 지나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점 알아주세요. 큐브도 사라져요 큐브 그것도 허가되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여기서 포탈원을 하시는 분은 자 어? 그럼 여기로 가면 되겠네 하고서는 저쪽으로 못 가요. 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 주황색 포탈이 나가는 포탈이고 파란색 포탈이 들어오는 포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둘 다 입구가 되고 될 수 있고 출구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가는 문하고 들어오는 문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걸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올라갑시다. 이번에는 테스트 5까지 진행할거에요. 여기가 테스트가 몇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여기다가 포탈을 생성해주시면 자 여기 딱 뜹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딱 잡아서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되요. 보통 이 뭐라고 해야돼? 이 통행로는 큐브가 떨어지는 통행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꺼는 거의 안떨어져요. 갑시다. 저기에 방금 유리벽이 있었는데 저게 원래는 없었대요. 원래는 없었다가 버그 때문에 생긴건데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자 테스트 5 자 여기 이번에는 버튼이 두개에요. 근데 왜 큐브가 하나만 있네?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여기 아래에 큐브가 있기 때문이죠. 같이 떨어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뭐 누르고 싶다면 누르시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처음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생산을 하고 어디로 갈지를 고민해요. 일단 여기로 생산해서 위로 가줍시다. 왜냐면 주황색 포털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 생성해서 주황색 포털로 딱 이제 들어가서 이 큐브 마지막 큐브를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바로 아래에 생산해주세요. 저기에서 주황색 포털이 딱 생성되기 때문에 갑시다. 아주 쉬운 구간이었죠? 아직까지는 기초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포탈원에서 응용해야 될 게 나옵니다. 바로 이 코어라는 개념인데 이 코어는 이념이 발사를 해요. 근데 다른 거와 다르게 이거 코어에 나오면 한 방에 죽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코어의 사용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 코어를 받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코어를 받아주는 장치로 이 코어를 포탈에 생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걸 사용하는 게 이걸 사용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갑시다. 테스트 7까지죠? 이 다음 테스트 7이 저 코어를 응용한 챕터인데 쉽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 여기다 심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코어가 생성되자마자 가서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럼 바로 여기다 생성해서 아래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7까지 한다 했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탈원 테스트 1부터 테스트 7 까지에 뭔가 있어 보이죠? 영어 말하니까 사실 영어 못해요. 어쨌든 테스트 1부터 테스트 7실까지 공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네레이였고요. 다음 공략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뿅 자 나를 위로 보내라 이ache 이제 다시 끼고 오늘은 이것만 어기고 다음날에는 이거 올리고 그 다음 날엔 또 거울 그 다음 날은 또 거울 그 다음 날은 또 거울